헉! 갔다! 뭔밉툴까? 자, 여러분 너무 오랜만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한 달하고 일주일을 쉬었죠? 유튜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멘탈적인 이슈와 조금 쉬고 싶어가지고 그냥 다 내려놓고 진짜 그냥 푹 쉬었어요. 집에서 이렇게까지 쉬어본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나 진짜 아무것도 안했어. 집에서 쉰 지 한 2주쯤 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시간이 그래서 쉴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라식을 하러 갔어. 그것도 거의 바로 결정해서 바로 갔단 말이야. 언니 나 라식하러 갈래. 언제? 내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라식을 하러 가가지고 막상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 이걸 왜 일단 첫 번째 좋은 게 고양이 표정이 멀리서도 너무 잘 보이니까 그게 나 너무 좋아. 안 좋은 점은 내가 눈이 너무 잘 보이니까 바닥에 머리카락이 너무 잘 보여서 청소를 하루 종일 아니 내가 흘릴 때는 잘 몰랐어. 바닥이 그렇게 더러운지 눈 시력이 좋아지니까 내 머리카락이 고양이 털에다가 장난 아닌 거야. 청소기를 하루 종일 돌린다는 그게 좀 안 좋은 점인 것 같고 내가 진짜로 게임을 그때 이후로 안 했습니다. 여보세요. 오버리시일 이후로 어제 딱 한 달하고 칠이 됐네. 푹 쉬니까 좀 건강해진 느낌이 나긴 해요. 덤벼. 와우 이 맛에 애살 쓰는 거지. 맞잖아. 근데 밑에 한 번 남았네. 오 발수에 들린다. 꼭꼭 숨어라. 우리 카드 포인터. 살려주세요. 난 죽을 거야. 난 죽을 거야. 내가 이게 여기쯤에 여기 있어야 되는데 갔냐? 얘가 갔나? 아 거의 갔나봐. 뭐야. 괜히 쫓았잖아. 간다. 몇 미터일까? 뭐지? 1번. 2번. 4번. 3번. 2번. 2번. 3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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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쏙 들어갔다. 그치? 창문 사이로 해서. 그렇지 오토바이 라이딩하기 딱 좋구만 차 타야지 차 타야지 출발해야지 그렇지 너 개피잖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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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이리와 자 이가랑 예? 안쪽에 있나? 피모가 구상을 빠는건가 우와 이게 안죽어 저 안에 좀 넓은가봐 핀 두개 꺼고 가 짹 아니겠지? 나오지말지 와우 이게 왜이렇게 넓어 이게 뭐야? 피트가 낫겠지? 출발 출발 어디가지 어? 맛있는거네 이건 누가 잡은거지 헉! 나 술탄이 하나도 없는거 어떻게 알고 이렇다면 여기서 여섯발 버리고 얘? 넌 어떻게 못하는줄 알았지 나도 내가 너무 못사서 내릴만했어 그거 페이크야 사실 자아 어디야 겨울 바퀴나인데 바퀴만 살려 안녕 굿자 정확했다 뚱뚱아 너무 오도 좋았습니다 깔끔해요 여섯시 정확합니다 자아 개피 총알 챙겨서 허어어어 써클이 여섯시를 안줬어 어떡하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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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휴우 골로 갈 뻔 한명 더 있었는데 너 이거 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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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려고 이 자식 어 어 변수인데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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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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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제발 발가락 안 보인 죽어 죽어 오죽 우리 가자 친구야 우리 가야돼 여기서 우리 싸움을 때가 아니야 제발 우리 사위줄기 가자잉 겨울 아앗어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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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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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우리 어떡하지 어떡하긴 잘가 도착 이 연막은 누구거지 연막 주인 연박스 했을지도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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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이 떠가지고 짠 아 경북 스킬 보고 앉았으면 할머니 했는데 언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차 타고 가는데 오른쪽 가게에서 도토리 갈아줍니다 라고 엄청 크게 적혀있는거야 친언니가 그 옷을 갑자기 도토리는 동물한테 양보하지라고 ㅋㅋ 나도 왜 이렇게 그런게 웃기지 그렇게 먹을 것도 많은데 도토리 정도는 동물한테 양보해도 되지 않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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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특신들 안 bardzo ㅋㅋ ㅋ ㅋㅋ ㅋㅋ реально 어쩔겠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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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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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зад enes 와 서클 어렵다 여러분 아 여러분 서클 어려운 것 같아 난 이런 서클 싫어해 뭔가 원패 있는 서클 좋아해 아프지 아 내 바퀴 까지 저 없었다 그냥 여기 있어야겠다 조끼가 없다 있었는데 없어졌어 저 꼭대기에 사람 죽일까 어휴 뒤에 말이 아니야 아싸 내가 먹었지롱 한 대만 더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넌 어 넌 한 대만 안 맞길 바랬겠지 야미 그 자리 내가 쓸게 너 자리 좋은데 왜 옮겼어 서클으로도 린이구만 그래 일단 둘 싸워 둘이 지금이다 그렇지 양룡아 난 너 하나도 안 때려다 좋게 먹고 해야지 어 들켰다 아 나 너 안 때렸어 기억해 어 내 자리 뺏겼다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너 왜 너 아까부터 왜 나한테만 내가 향각이 되겠네 아 몰라 그냥 죽여 이 Susan 우리 공동작작 메롱 자 시작이다 이제 어? 나 서클 바뀐 단순 블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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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헤드 안 깠어 내가 줬을 듯? 그치? 제 자리가 좋았는데 와 나 피가 풀피가 아니어서 이거 지수도 근데 여기 올라와 치는구나 어? 못 먹을 뻔했다 그치? 마지막에 갑자기 붓붓 소설이 잘 됐다고 우얘지 젤리 스크라이전 에서 exactly 이어자 mashed